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장세기사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음속 먹거림도 낮게 깔리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셉은 하나가 더할 것이다 자기 엄마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열 살 때 죽었으니까요 요셉은 참으로 엄마하고 교제를 많이 못했습니다 사람은 공평합니다 레아와 라엘 공평합니다 얼굴이 조금 딸리게 났어도 자식을 펑펑 낳고 얼굴이 예뻐도 자식을 느껴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마음속 먹거림도 낮게 깔렸냐 요셉이라는 이름 이에는 요셉 보디발리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5만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난처할 때는 예수님은 이름을 안 적어요 이름 안 적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부리시골라 아구라는 목을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사명은 목을 맡기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여러분 참 이 시대에 믿음이 없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교회 바꿔요 그분이 천국 갈까리 묵상에 와요 30조 원 주고 탕감해졌다고 했는데 하기사 성경을 읽어봤어야죠 믿음이 요망상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은 결제를 받는 게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옆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는 죽어가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운명할 때에 뭐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듣지 못할 음성이 안 나타나고 인모양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베냐민 엄마도 라일은 욕심이 많아서 형하고 경쟁해가지고 종하고 경쟁해서 늦게 늦게 낳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딱 한 명 낳고 또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서원을 빨리 갑질을 안 했습니다 32장에는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라반한테 장세기 32장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32장에 사람이 인생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가 약복한 기도예요 복을 줬는데 어떻게 관리할 건가 내 거가 아니고 내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건데 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지 그렇게 관리를 안지 너를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너를 보면 마귀를 보니까 가까이 하려고 안 한다 인색하고 도도하고 그저 차갑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2장 28절에 눈물 범벅으로 어떻게 사냐고 고난을 퍼붓다 약복이란 말이 고난을 소나기처럼 퍼붓다 나는 비전이 없나 봐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강하면 고난 속에서 꽃이 보이고 하나님 뜻이 보이고 비전이 보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자기 영혼도 책임질려고 안 해요 내가 기도로 기름칠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언약하시느냐 하면 아들 한 명 딸 한 명도 안 좋은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담아봐라 밤이지? 하늘을 쳐다봐 뭐가 보이지? 별! 스타! 보여요 잡아! 봅니다 이게 뭔지 하니? 너의 후손이다 그 후손은 영적인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 황당무기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 아브라함이 액션을 지어서 별과 같이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33장으로 오면 이제 이때 예설을 만납니다 해결을 해주면 꼭 결산을 시켜줘요 물질을 주면 결산을 시켜줘요 그러면 예설을 만나게 됐으면 예설이 불쌍하냐 피하려고 하느냐 고난이 왔으면 피하려고 하느냐 해결하려고 하느냐 난처함이 왔으면 피하려고 하느냐 해결하려고 하느냐 해결을 해야 사탄이 계속 안 와요 우리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나라를 상금으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통사고 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나를 전도해 달라고 눈빛에서 애원을 하는데도 우리는 안 하고 맙니다 그래서 적당량 타협을 해서 580개 침성을 통하여 줘서 타협을 보고 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타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는 그렇게 견뎌가지고 34장에 와서 세겜에서 안착을 해서 10년 동안 사명을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라반에게까지 그 수천 킬로미터까지 가서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20년 동안 눈물을 짰는지를 몰라요 돈이 생기고 안락하니까 우리 인간은 못된 습성설이 있어요 포교하고 방관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선악가입니다 그래서 34장에 디나 사건이 나타납니다 디나 사건이 나타났을 때의 정신을 이제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죄를 짓습니다 시무원과 레우이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세게 생겼습니다 사납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희생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디나가 결국은 요셉의 부인으로 갔지만 미드라시에 보면 왜냐하면 야곱도 디나가 낳은 자식 딸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겜도 받아들이지 않고 양녀로 입양은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묘하게 알파와 오메가대가 되어져서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고 주일날은 밝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입관식 전에 화장을 시켜줘요 얼굴을 예쁘게 세상 사람의 입에다가 돈도 넣어줘요 노자라고 여러분 이 주일날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예쁘게 마음도 예쁘게 생각도 예쁘게 팍 달려가고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멋있고 좀 덜 늙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좋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뭘 준비를 할까요? 자꾸 자꾸 물어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34장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이제 35장에는 뭐예요 이제 그때서 서원을 갚아 서원이 늦어서 부인이 죽어 서원이 늦어서 딸이 강간당해 서원이 늦어서 형한테 580마리 재산을 뺏겨 서원이 늦어서 요셉이 붙잡혀가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어머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베냐민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마음속 먹구름도 낮게 헷갈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 먹구름이 있어요 걱정거리 이 두 사람일 꿈을 봤는데 요셉은 탁 고난을 통하여 꿈 푸는 해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고난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은 첫째는 관계 설정이에요 아 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그럼 나는 주님한테 뭘로 충성하지 이렇게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줬지 이거를 충성해야 되겠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한 사람은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서 남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항상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걱정거짐이 없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단지 육신이 아픈 거지 마음이 안 아파요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육신이 아픈 것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힘들어 봐요 마음이 아프지 자식이 신앙이 없어 봐요 마음이 아프지 왜냐 내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남을 부러워해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교회 나오면서 분노 조절 안 돼서 나오시면 재물이 아닌 거예요 노예로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치워놓고 영혼을 그 속에 집어넣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기뻐해요 신앙으로 바꿔서 내 고향은 저 천국 이 현실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장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는구나 은혜를 받아서 나 노예지만 장로를 대야 되겠다 사랑 것이 아닌 신의 것 장로라는 뜻이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속 먹구름도 낮게 깔리고 사람 사람들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게 깔려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베냐민을 그리워했을까요 얼마나 지혜스러운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지혜가 없다면 헛고난이에요 고난이 앞에 많이 남은 거예요 지혜를 지혜라는 건 뭡니까 정관사를 구별하는 거 대부분 마계의 정관사 나의 정관사로 굳혀놓고 가요 될 거야 안 됩니다 정관수 인증 따위를 지배받지 아니하고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갈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갈바를 정해서 하이리치로 내가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고 땅으로만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아브라함을 봤겠어요 장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체의 기록이 됐잖아요 개시록 14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개시록 14장 5절에는 음료 바벨론의 이름 욕심 많고 불순종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고 이 땅에만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666표를 개시록 17장 5절에 딱 찍어줬기 때문에 처방을 줘도 안 해요 바벨론이라 결국은 카브리엘 천사장이 18장 21절에 지옥으로 집어던지잖아요 맷돌처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깨닫고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은 자기 엄마가 그가 더할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아들 하나 나눠 놓고 얼마나 애지중지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빨리 소원을 갚아야 사랑하는 아내가 생명이 길어지는데 핏덩어리 하나 나누고 얼마나 눈 못 감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복 동기간간에 잠깐에 부딪히면서 동생을 보호해 주느라고 힘없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11절 나갑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보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더라 지금 여기에 보면 감옥의 최고 대표는 보디발 보디발 누구라고 그랬죠? 내시 생식 기능이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전도의 능력이 없어 내시야 왜 내시를 뽑았느냐 하나님의 왕의 여자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 소리야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 내시가 돼야 돼요 내 팔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권위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니까 우리는 그죠? 그러면 11절에 왜 코스 바오로페야다 왜 가에트 하야나빔 그죠? 아코스 에트 아코스 그 잔에 그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보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상담을 하려면 정직화야 돼 그래야 겨를 해 그런데 여러분 참 주인공은 감옥에 가 있고 엑스트다들은 권세가 득이 양양해서 찾아오고 찾아오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제과를 지게 만들고 지금 요셉은 고난받지만 주인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권세자들을 무릎을 꿇려요 내가 해석하면 제가 저분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같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례를 받아 갖고 가면 이렇게 다 내 입만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달 나는 고생 많으나 연단이 엄청나게 남았네 그게 아니고 연단은 마음먹기 달렸어요 왜냐 연단이란 거 배웠잖아요 그죠? 연단이라는 것을 저와의 도끼 도끼 마저 도끼 마저는 뭐라고 했죠? 참되고 순수함 참됐다는 건 뭐죠? 이제 사탄이 제거가 됐다는 거야 사탄의 속성이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지 저거면 되겠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예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관원장들도 다 넷이야 넷이야 근데 이름이 안 적혔어요 살어 나갔지만 이들은 지옥 간 거야 살어 나갔지만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거 문제지 살어 나갔지만 지옥 교회에서 여러분 살아나가면 안 돼 교회에서는 죽어서 나가야 돼 살어서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싸우고 나갔다는 거야 죽어서 나갔다는 것은 천국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은혜가 작동이 안 돼요 그 자나입니다 애튼은 대격입니다 그죠? 자 애튼은 대격 직접 묵적어 애튼은 대격 직접 묵겁니다 고스 그 잔을 그 잔은 단모음하 명사 여성 단수 잔에다가 채워줬다는 거죠 원형을 고스 함께 두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잔이라는 것이 운명으로 가요 부정한 새 폐허에 거주하는 새 올빼미 부엉이 잔하고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 운명하고 같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운명은 누가 관리한다고 하죠 대오스 하나님 운명을 만들다 저는 운명이 믿음이라고 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시보라고 했어요 결합을 시키다 그 처방에 결합을 하는 거야 나하고 결합하면 못 살아 처방에 결합하라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충성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주의종한테 충성하지만 주의종한테 충성한 거를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주의종 말씀의 순정억을 하나님하고 결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잔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잔에다가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포도를 따서 그 잔을 바로에게 손에 줬다 그죠? 줬다 여기까지가 어떻게죠? 정직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 와예타스티오탄 그 즙을 사서 포도즙을 짜서 지난 시간에 포도는 한 것 같아요 아나빔 포도는 짜서 짜서 합니다 개성용법 접속사와 동사 칼령 비활력 공성의 대칭 단수 짠다는 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입이 중요하지 지금 그죠? 요셉이 입이 중요하지 개성용법 접속사와 동사 칼령 비활력 공성의 대칭 단수 원형은 샤트 마차에 소요되었습니다 마차에 소요되었습니다 말하드리다 흡수하다 이것이 짜는 거예요 다하다 이것이 짠 거예요 간령이니까 스스로 회계가 간령해야 돼요 뭔가 머리가 걱정스럽고 통명하고 오싹오싹하고 이러면 죄가 들어온 거거든 죄 이렇게 적어놓고 지옥이라고 적으세요 죄는 지옥이에요 다음 그 즙을 그 즙을 짰다는 거예요 대격 남성 3인층 복수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그 즙이라는 건 직목이라는 건 대격인데 인간관계예요 그럼 왕에다가 이제 포도즙을 짜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살아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은혜를 받는 거야 포도가 은혜예요 포도 하나를 심으면 마늘알이 생산이 되잖아요 원형은 애트입니다 우투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의뢰가 됐는데 동의하여 허락하다 이적 기적 표적 여기서 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기적이 생겨 기적과 이적은 인간 것이 아니고 신의 것이에요 그죠? 그럼 신의 것을 나타낼 때는 어떤 때 나타나느냐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초월해요 그죠? 죄는 언제 생산이 되느냐 자존심을 건드리면 죄가 와요 자존감이 채워지면 은혜가 와요 그죠? 자존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는 이유 엠플렌티야 안으로 별이 스며들다 이게 영향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즙이란 말은 말하자면 애트라는 대격의 전치사예요 말미암아 함께 일행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그 즙으로 의역을 했습니다 이 즙이라는 게 뭐죠? 오늘 보니까 즙역은 동의하여 허락해줬다 기적을 동의해서 허락해줬다 이적을 동의해서 허락해줬다 응답을 동의해서 허락해줬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직접 목적은 누구를 통해서 오지 않고 직접 오신다는 거지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이건 말씀만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가죠 요섭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에 가보니까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다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득의했던 성공했던 이방 사람들이 요섭의 예언을 받기 위해서 요섭을 크게 쓰기 위해서 감옥에 잠시 잠깐 제의를 짓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주종자가 아니고 그냥 모의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주종자고 선동꾼이고 교회에 이런 게 많아요 교회는 눈 감고 키 맞고 입 맞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자꾸 간섭해져요 왜 저런 데야 이래요 내 상황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터전은 신의 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표뉴마 말을 결정해주는 공간이에요 표뉴는 사건입니다 타동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타동사를 못 이겨요 신이 보낸 것이라서 예수님 보낸 것이라 예수님이 보낸 것은 홍해도 갈라져요 여리고도 무너져요 죽음도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주권사장 이렇게 꽉 받아들여야 믿음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 못 오셔 그 예수님 못 오셔 이러니까 안 하시죠 아무리 가까워도 가족들도 안 돌봤어요 그래서 안 믿어서 맨 돈만 밝히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흘 동안 나가는데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죽는 거로 지금 예언을 해주잖아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런데 주모자와 방조자와 교사자와 이런 차이점이에요 주모자는 벌써 장모마로 술맛 떡맡은 관원장은 장모마로 결정이 됐잖아요 죽을 사람이니까 이름을 안 적어 여기서 당신의 전직이 그죠 단식의 전직이 갓네카 명사 남성 단수 남성 2인칭 단수 이것은 원령은 캔입니다 쿤네소이라고 했죠 똑바로 서다 정직하다 저축하다 살피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포스다시스 실상은 맨 아래는 신분이 내려가야 돼 그죠 신분이 안 내려가니까 정관사를 안 해 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뭐 그죠 끼딱 안는데 뭐 나는 안 믿고 안 믿는 것이 최고 큰 죄예요 믿음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의적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달자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맡은 것이 중개자야 중개자 죽을 때 화장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화장하세요 오실 때는 육신의 화장 말씀드릴 땐 영혼의 화장 메이크업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거 이거 눈이 적어갖고 크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똑바로 살아갈 때 옛날의 직분이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빼야도 불불리 전체사 빼 명사 여성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결합 불불리 전체사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손이 몸에 결합이 안 되는 거야 병이 나는 거야 그죠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단어가 다 달라요 말씀도 다 다르잖아 어떻게 다르느냐 창조의 말씀은 아마르야 아마르 아마르와 아마르와 요래가 명령하다야 어? 그럼 사람들은 명령 받기를 싫어하거든 쟤 종인가 이래 그럼 오다를 명령 받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네? 와 요 메리 엘러힘 토부 예의 토부 예? 좋아져라 좋아짐이 만들어져라 그 후에 계속 좋아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불불리 전체사가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아시에르가 중요합니다 그 때의 관계 전체사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갑니다 14절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례를 베푸소서 여기서 득의한다는 것은 토부입니다 득의한다는 건 원전에서는 여기서 야타부로 기록했는데 야타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득의 문장은 이타부 원영은 야타부입니다 이건 뭐예요? 잘되다 잘되다 소리가 된 거예요 이 잘되다라는 말은 선이에요 선이란 말은 조절을 잘하는 거야 네? 그럼 어느 조절을 잘하느냐 응답이 오기 전에 조절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 응? 막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예배의 방해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24km밖에 못 갔다고 그러잖아 광야에서 응? 막 가야 되는데 미드 바르라는 말은 말씀의 의지에서 살다 이런 뜻이거든 말씀에서 의지하지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민 이 바이 타체 그죠?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줘서 지금 보면 뭡니까? 예언을 지금 해줬죠? 나가는 거로 그러면 나가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야 예언을 받았으면 항상 총성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그런데 나가서 편하니까 연락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를 쓰러트려서 꿈을 못 풀게 만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주의정이 꼭 필요하게 만들어 꼭 필요하게 만들어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안수에서 고치게 하고 원인을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강박하냐면 몸이 아파야 꼭 해결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거 불러드립니다 지격은 뭐예요? 인도하소서 이런 뜻이야 왜오체타니 그죠? 계속용법 접속사와 동사희필 완료 남성 2인칭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이거는 지격하면 뭐예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죽을 목숨을 살려줬으면 은혜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을 건져줬으면 은혜를 갚아야도 안 갚아야 돼요 보여지는 예수님이 교회예요 보여지는 예수님 보여지는 예수님은 무질거한데 저희 집만 꾸미려고 그래요 기독론과 교회론이 안 된 거예요 구원론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요거 불러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외우 재타니 이건 문장이고 원형은 야차입니다 야차 원형 미완료 명령형 복수 인칭 어미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분사 연계형 고전 히브라가 보니까 신 앞으로 가다 신이 원하는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다 신의 섭리적인 근원으로 끌어내게 하다 이게 인도예요 그래서 뭘로 가느냐 하면 여기는 인도해 내다가 사무엘 하 18장 2절에는 반드시 사무엘 하 18장 2절에는 반드시 압살롬을 붙잡아 오거라 자기 조카한테 그죠 그런데 죽여 갖고 왔어 붙잡으라고 했더니 왜냐 압살롬은 성경 저자는 마기로 친 거야 아버지한테 항명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의 항명하면 하나님은 마기로 쳐 그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 반드시 죽이라고 어떻게 죽이라고 그 더러운 형을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막 다 앞뒤다 떼고 사람 죽이는 교회가 이 교회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 그래서 이제 반드시를 한번 하면 라틴어 원전에 보면 카르티임이라고 카르티임 카르티임이라는 형용사 과거분사 카토스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동사 세르노라는 타동사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은 환시세를 정하다 환울시세를 정하다 틀림없는 분명한 반드시라는 환율시세를 정하는 것을 반드시라고 그럽니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오느냐 15절로 옵니다 15절로 여러분 여기 죽고 사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 이미 죽었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죽었고 살았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무자들은 어찌 됐든지 하나님은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그거 된다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외냐면 15절 나는 시부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행치하냐는 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연단을 받고 지혜스러워졌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잘했겠어요 안 잘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꿀지를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속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모셔면 안 돼요 신부는 인간이 판단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지배를 하면 순식간에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지니까 이름이 바뀌어져야 하늘 날아가서 도성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도성 받아요 사라 도성 받아요 야급 도성 받아요 이름이 바뀌어져야지 깨쟁이 야급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 권세를 치워주고 준비해서 나타나 주시다 그죠? 여와 이래 똑같아요 여와 이래하고 기회는 왜냐하면 그 너부 참으로 그 나를 끌려온 자요 여기서는 끌려왔다 끌려왔다 두 번이야 그런데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죠? 반복기록 시 시부리어 번역은 부정사 절대형 동일한 동사 앞에 오면 그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역 헌나고 진실로나 참으로나 정령이나 꼭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 나부 나는 끌려온 자요 어디서 끌려왔다는 거요? 하이브림 시부리 시부리에서 여기서 끌려왔다는 거야 장모음화야 시부리는 장모음화 장모음화 거다가 민족 장모음화 민족 그 다음에 뭐예요? 장모음화 민족 인종 표시 인종 표시입니다 장모음화 장모음화 우리는 세상적인 유교나 이런 거에서 건너왔잖아요 건너올려면 아바르 간섭받다 간섭받다는 뭐라고 했죠? 1심 2심을 면제가 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거 안고 있지만 후손한테 이거 주면은 그 후손은 날마다 눈물을 흘려 내가 그냥 혼나고 마는 게 낫지 혼이 뭐야? 짐승 까칠한 걸 혼내는 거야 혼 여기 아니고 혼이라니까 나 혼났다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해 나이가 뭐 필요 있어? 나이가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젊어 앞에는 노인내야 아 왜 그렇게 안하고 와요? 막 이러잖아 네? 살만큼 살았어 그럼 도로 가세요 그거 싫잖아 또 네? 그런 것처럼 오늘 보니까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 시부리인데 건너간 사람이기 때문에 혼혈하나 이방민족이나 그런 풍습을 안 따라 기회주의잖아 이런 거 안 노려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간다 보내준 것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로 잠깐 쓰시는구나 그죠? 내가 보낸 곳은 내가 보낸 곳은 뭐를 깨닫기 위해서 저게 갔을까 지배권을 가지고 갔는데 지배를 당해 가서 큰소리 치라는 게 아니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예사 출근할 때 하나님 눈썹을 잘 그리고 가겠습니다 예술이야 이것도 일자 눈썹 거리면 순악질 여사라고 그래 이것도 좀 하고 오늘 하나님 요셉 만나준 그 자처럼 만나주시나요? 요셉 보면 고정관념이야 요셉이 일로 그냥 다 고정관념 시켰고 내 거 가장 하나도 없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건너왔냐 이거야 간섭하는 것이 나를 은은하게 이렇게 간섭하네 그냥 때가 껴는데 은은하게 하면 때가 하나 안 닦여지니까 쇠솔 있잖아 쇠솔 쇠솔은 괜찮아 못솔 못솔로 막 꽉 그럼 어떻게 되죠? 피가 나면서 때가 벗겨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요 놈아 잘됐다 요 놈아 너 마귀 요 놈의 새끼야 내가 아플 줄 알지? 나 간섭받아야 건너가 1심 2심이 면제돼 조장막이 떠나가 1심 2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끌려오다 굿나부 끌려오다 동사 부활용 완료 공성인인칭 탄수 앞으로 굿노부 동사 부활용 부정사 절세형 부정사 절세형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강조하는 거로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끌려오고 끌려왔어요 이게 아니라 참으로 끌려올 이유가 없는데 난 여기 끌려왔다 왜? 나는 이 족족들이 아니고 시불인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자인데 사상이 믿음으로 건너왔다 사상이 믿음으로 건너오지 않으니까 돈에 주지 않고 명예에 주지 않고 자존심에 주지 않으니까 설교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 이런데요? 화천데요? 어쩐데요? 끌려온다 합니다 동사 부활 완료 공성인인칭 탄수 원형은 가나부 부활용이니까 뭐예요? 부활용이니까 강압수동형 뭘로 끌려왔어요? 형의 미움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때를 맞추지 않으면 조상에 지은 고난을 받아들여요 야곱이 소원을 듣게 갚음으로 말미암아 엄마 데려가는 거로 또 부족돼갖고 아들을 데려가요 그죠? 조상죄는 분명코 회계로 거절해야지 몸부림치면서 거절한다고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슈브! 새 사람 되는 거야 사상을 돌이키는 거야 지역성 좌파우파가 어디 있어? 하늘파지 우리는 가나부 원령 미완료 고전 11회로 가보니까 십쓸려 가다 선수 치다 기만하다 도련이 어떤 것을 십쓸려 가는 바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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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사상이 싹 들어온 거야 시부리인인데 동기관들이 그렇잖아요 동기관들이 우리는 그러잖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잖아 교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은혜 받으면 싫잖아 은혜를 쫓아가면 은혜를 나눠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누구든지 공유해도 돼 사진 찍어오지 안 해도 돼 그 이상한 사람들이 사진 찍지 못하여야지 나같이 잘생긴 사람 사진 못 찍어야지 가려열고 가르다꼬 미안 그렇죠? 자 그래서 고전 11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만한 거야 여러분 좋은 꿈은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야거의 삶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삶이었어 애들은 부모는 다 엄마는 다 따로따로지 여방이 들어가면 저쪽 얘기하지 저 방이 들어가면 이쪽 얘기하지 교회야 교회 조그만 교회였어 그러면 원령은 미완료인데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몰래 사탄이 훔쳐가고 가게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허용해 준 거야 그래서 피해령은 훔치다 속이다 능동 강화평 그래서 도둑질하다 도종 맞다 이게 뭐죠? 오늘 보니까 게시록이야 게시록 아포칼립시스 게시가 없는 거야 게시가 지금 그렇죠? 아포라는 걸 분리를 못하니까 히브리이니멘도 불구하고 마귀를 쫓아가 마귀 뜻을 쫓아가 마귀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루시엘은 하나님의 빛 루시퍼는 마귀의 빛 루시엘은 지혜 루시퍼는 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뺏어가다 떠나다 치하다 도망가다 후리다 후려치다 이런 걸 번역돼요 굿노부 이건 뭐예요? 동사 부활 부정사 절댕 참으로야 참으로 그래 똑같이 끌려와 똑같이 두 번 두 번 끌려왔다 끌려왔다 하는데 앞다 하나는 참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 세모 오티 빰모르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이벤트 말씀인데 이게 갇힐 감옥에 그렇죠? 그 감옥에 끌려올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 15대를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이른 행하지 아니하연 나이다 자 갇히다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위층 복수 갇힌다는 거는 싸모 오티 대격이야 대격 직접 목적어 공성 1위 쟁탄소 대격이 고장나면 갇힌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 직접 목적어니까 지가 스스로 감옥에 간다는 거야 에? 안 된다는 감옥에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위층 복수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남녀노도 다 그런 거예요 원형은 수음입니다 원형 미완료 명령형 부정사 절대형 부정사 연계형 고전 히브리에 보니까 우이치시키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즉 갇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성경을 찾으면 신명의 36절에 보니까 아추르라고 그럽니다 동사 가령 분사 수동형 이니까 갇히는 거는 내 뜻 따라 갇히는 게 아니라 수동형으로 뭐에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뭐에 형제들한테 끌려왔잖아요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는데 거기서 갇힌 거잖아 우물에다가 버리고 보디발집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세 번만 갇히고 나니까 이제 어디 가요? 총리로 가는 거야 원형은 아차르 눌러서 압박하다 이게 갇히는 거예요 막아서 못하게 방해하다 니팔령으로는 속박당하다 이게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것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어요 은혜 안에 갇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에 속박당하는 건 좋은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니까 죄를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불모지로 매마르다 이게 갇히는 거야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불모지야 은혜가 은혜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보세요 세월을 계산해 보세요 감옥에 감옥에 간 요셉은 이제 너희들로 간 거야 루벤 너 너희들이야 그렇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요구만 마칠게요 나중에 컵을 하나 딱 꺼내놔 컵 이거는 요수라는 컵이다 이래 넌 루벤이네 이래 니 엄마 내야지 이래 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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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제 너 같은 엄마서 태어났네 이래 이걸 선수친다고 그래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형이 눈이 넓고 피부가 넓고 똑같은 시간이야 하나는 가해자야 하나는 고난의 연단을 받는 자야 연단을 받는 자는 웃을 수가 있고 세상을 통치하지만 남을 음해하고 보호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생겨지고 나면 더 넓어요 똑같은 세월인데 하나는 은혜 받는 세월이고 하나는 늙는 세월입니다 그리고죠 그냥 얘기만 안 되니까 다 하는 거잖아 이 사람 다 하는 거잖아 어? 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컵을 닦으면 이거 요소라는 컵이다 그리고 다들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예언한다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베냐민 식량 자료에다가 이 컵을 넣어 그리고 붙잡아 놔 그리고 붙잡아 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마귀는 마귀는 뻔을 뻔차지만 권세기 때문에 속는 거야 왜냐 벌써 세월의 고난을 요셉은 요셉은 고난을 이기는 훈련을 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고난에 지배받는 세월을 살았어 사정하는 사람으로 왔고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눈을 들어 요셉을 못 봐 그리고 요셉이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 그리고 옆에다가는 통역을 세웠어 나가면서 아 내가 우리들이 요셉을 죽여서 이렇게 벌받는가 봐 히브리말로 말을 해 회계를 안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회계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오늘도 마음속 먹거름도 낮게 깔리고 근심 걱정이 나는 뭘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로 다 이겨나가는 한 주간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가책을 받아들여서 은하인의 가책을 받게hmm 이 시절은 이런 단계의 심리차가 대만의 가책을 받게됩니다 그래서